자 아시다시피 저는 밥은 먹지 않아요. 스키 탈 때 밥 먹지 않고 화장실 가지 않고 스키만 탄다. 보드만 탄다. 왜냐? 시간이 돈이다. 여기 지금 올마운틴 리프트 타고 올라와서 체어 나인이나 올마운틴 리프트 타고 올라오면 정상에 있는데 스키페트롤 있고 여기 스키페트롤. 보이시죠 여기 스키페트롤? 스키페트롤. 카페트롤. 카페트롤. 카페트롤 보이시구요. 우리는 이런거 안간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냥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탄다. 너는 그냥 탄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탑니다. 우리나라에서 외부에서 취대고 여기 스키페트롤 가시로 돌아와서 우리 스키페트롤에서 오는 시각이 반대쪽 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대쪽 산으로 어디 보자 보시면 어디 가는데 못 잡았네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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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어리프트 5,6,7,10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눈이 다 녹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고수기 때문에 여기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평지야 평지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어허허허 눈도 다 녹았고 평지에 평지 어떻게 간다? 눈 따가고 간다 눈 따가고 간다 눈 따가고 간다 눈 따가고 갑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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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길이 있네 여기 길이 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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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그런데 여기 경치가 좋네. It's great. 아, 여기가 되겠다. 어허요. 여기 리프트가 있네요, 여기. 여기 상급자 리프트가 있어, 상급자. 보이시나요? 우리 이제 산을 건너편으로 한번 가보려고 지금 여기도.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여기가 여기다, 여기. 여기 로봇에다, 로봇에. 자, 초보임도 누워있고요. 어, 끝까지 왔습니다.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깔짝입니다. 자, 한번. 자, 내려갑니다. 우리 이렇게 쭉 내려가겠습니다. 어디 한번. 거의 깔짝이네요. 아, 여기 지금 리프트 대화 타는 곳이 있고. 뭐 거의 살짝인데요. 뭐 금방금방 끝나는데요, 이거 지금. 월발리. 아, 여기까지도 여기 이게. 아, 여기까지 보입니다. 점심점점점. 아, 이쪽 가보겠습니다. 이쪽. 이쪽 가보겠습니다. 이쪽 가보겠습니다. 이쪽 가보겠습니다. 이쪽 가보겠습니다. 이쪽 가보겠습니다. 어우, 그렇게 계세요? short is there. 빨리 와요. singer 고 angles입니다. 파기 ministers wave 걸어갑니다. 자, 사이드로 가르칩니다. 사람이 없네! 야! 사람이 사도 없다! 완전 없습니다. 사람이 단 한 명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없네! 여기로 가는 길이 없네요. 막아놨네요, 다가 이렇게 못 지나가게. 자, 이렇게! 지나가 주는 센스! 센스가 있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야,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시 한 번 올라가서 한 번 탐험을 해 볼게요. 이거 어디냐? 리프트 체어 10입니다. 체어 10! 자, 보세요, 체어 10! 자, 체어 10! 올라갈게요, 체어 10으로!